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업인들과 화주들이 물동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포항 여길만한 활성화를 돕겠다며 손을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승객 740여 명을 태우고 포항을 출항해 울릉도로 가던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추진기 고장으로 30여 분 만에 포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던 로프가 추진기에 걸렸기 때문인데 출항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오전 9시 50분에 울릉도로 출항했던 선플라워호가 다시 포항 여객선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포항 터미널을 떠나 30분쯤 항해하던 중 갑자기 추진기 4개 가운데 우측 뒤쪽 추진기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9시 50분에 정상 출항했는데 방파제 돌아나가면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위해 급히 포항으로 회항해 이상이 생긴 추진기를 점검했더니 바다에 떠다니던 로프가 엉켜 있었습니다. 여객선사는 잠수부를 동원해 로프를 제거한 뒤 오후 1시 20분쯤 다시 승객들을 태우고 울릉도로 출항했습니다. 안에 로프들이 축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 공간을 전부 다 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거 작업을 지금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제거 완료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여객선이 회항하자 일부 승객들은 선사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신속하게 안내방송을 실시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회항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 이게 뭐가 감겼나 보다 그러니까 가서 고치고 갈려나 보다. 선사 측은 선박 결함으로 인한 지연 운항이 아니어서 운임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3시간 반 가까이 기다린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생수와 김밥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달 초 포항에서 4건의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산불 감시원이 퇴근한 저녁 7시 52분 남구 대속면 장동리 운재산에서 산불이나 사흘 만에 진화됐고 4일 오후 2시 40분에는 북구 두호동 철미산 등 3일 동안 4건의 산불이나 8억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4건의 산불은 모두 등산로가 없고 민가도 떨어져 있어 실화보다는 방화 가능성이 높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수의계약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이 잘못된 통계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집계 시스템이 설계부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데 정부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서비스입니다.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재정 정보를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어서 시민단체도 예산 감시 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수의계약 항목의 경우 G2B, 즉 전자계약은 포함되지 않고 손으로 작성한 수기계약만 반영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운데 전자계약 비중이 시스템 설계 당시보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 간 수의계약 비율을 비교하다 보니 엉터리 통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해달라는 식의 해명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잘못된 것은 행정 자체에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시스템 설계 오류를 확인한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아예 공시항료에서 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모든 수의계약을 다 공개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이 군수측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변함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덕군은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억측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논란을 더욱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2019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221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병원, 취약적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특히 울릉군에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 의사 17명과 치과의사 1명, 한방위 3명 등 모두 21명을 배치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물동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구, 경북 수출 물량 가운데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구, 경북 기업인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북방물류 전초기지의 꿈을 안고 지난 2009년 8월 야심차게 문을 연 포항 영일만항. 하지만 개장 이후 줄곧 물동량 확보가 여의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발전용 우드펠릿 물량 증가에 힘입어 물동량은 2년 연속 10%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손익 분기점인 16만 5천 TU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전체 수출입 물량 가운데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작년 18년도에 처리한 물동량이 11만 6천 TU입니다. 저희 항만의 전체 캐파가 50만 TU니까 아직 현재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에 영일만항을 구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구경북 상공인들, 그리고 선사와 화주들이 포항에 모여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구경북이 공항도 갖게 되고 대구경북의 항만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어차피 함께 가야 되고 영일만항이 그야말로 우리 대구경북의 경제를 선도하는 그러한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디젠과 윤활류를 취급하는 루브캠코리아 등 지역 주요 기업의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다 연말에 인입철도까지 개통되면 포항 영일만항의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1986년 중공된 경주시 황성동 주공 1차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경주에선 처음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재건축 규모는 최고 20층 817세대이며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과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주택 보급률이 125%로 신규 주택 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황성 주공 1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인 실제 거주자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 경북인들은 해외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의 서막을 여는 이래 앞장서고 주축으로 활약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일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군을 실무시고 있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북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을 생각하며 희생의 고귀한 가치를 떠올렸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 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한 경북도민만 120명이 넘고 안동의 김동삼, 고령의 남형우 선생은 임시의정원 회의 때부터 함께할 만큼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았고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창설한 광복군의 10%, 80여 명은 경북인으로 광복의 동력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358명, 3개의 항맥이 이어져서 그때까지 우리 독립운동하는데 기초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입니다. 앞으로 길게는 오는 7월까지 임정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 독립군가 부르기 합창대회로 시작해 이달 26일엔 경북의 4월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토크쇼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은 고려인의 일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특별기획전이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열리고 7월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경북인들을 주제로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당초 오는 15일 종료에서 이달 말까지로 15일 연장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산불 위험지수가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산림 내 연료 수분 함량도 10% 이하로 전국이 산불에 취약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국방부, 지자체 임차 헬기 협업 강화와 국방부의 군 사격 훈련 통제를 요청하고 산불 위험경보 발령 때 해당 지역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의 소각 행위 자제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전국재고협회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이재민 긴급주거시설 마련 및 피해 건물 복구, 이재민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 2억 원, 여수수산시장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에도 각 2천만 원의 성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천년기념물 제155호인 울진성류굴에서 1200여 년 전인 798년에 신라화랑과 승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글씨가 새겨진 곳은 동굴 입구에서 230여 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당시 당나라 연호와 승려와 화랑의 이름, 왕피천의 옛 이름으로 추정되는 장천 등의 글씨가 음각 형태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성류굴이 신라화랑과 승려들의 명승지나 수련 장소로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정치사회사와 화랑제도 연구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밀 학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서 내일 낮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물러가겠는데요. 내일은 얇은 외투 챙겨 나오셔서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야외활동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낮이 되면서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공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해양공간 계획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권역별 해양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 계획은 해양수산부가 해당 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해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신라문화원이 개원 26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저녁 7시 경주 설어벌문화회관에서 기념식과 함께 법률스님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지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법률스님은 최근 핵문제 등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가운데 불교적 지혜로 통일의 지혜를 찾아보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신라문화원은 1993년 개원해 신라문화원은 신라 달빛기행과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 문화재 돌봄사업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